아 저기요. 손님 뭐하시는 거예요? 계산하고 드셔야지. 뭐야? 딸로?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. 야, 너 진짜 뭐 하는 거야? 경찰서 끌려가고 싶어? 제이. 우리 제이. 나 보러 왔어? 왜 이래? 아! I hate you.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결혼 좀 안 한다고 어떻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냐고. 너 나 잊을 수 있어?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? 비바요. 이거 내가 LA에서 사준 거잖아. 벗어. 내가 사준 거 다 내놔! 너 팬츠. 팬츠도 내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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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 하는 거야? 이거 완전 광기차 또라이 아니야. 아휴. 진짜. 진짜 사랑했단 말이야. 야, 야, 야. 엄마. 내가 오늘 제대로 미친 애를 봤거든? 미친 애? 미친 건 이 엄마다. 한 번도 그 집에서 찾아가 볼 걸. 진짜. 그놈 결혼식이 내일이라 이거지? 결혼식? 맞지. 도대체 그런 광기랑 결혼하려는 미친놈은 누굴까? 소주로 병나발 불고, 뺨 때리고, 옷 벗기고, 키스하고. 이게 10분 안에 가능해? 가능해. 결혼은 내일이니까 오늘 막는 거는 가능하다고. 아들. 엄마. 옷 갈아입어.